오늘은 이케부쿠로에 가서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마실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. 자전거 타고 갈 거라서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재기를 보재기를 뒤집어 썼어요. 모자 쓰면 또 머리가 너무 눌리니까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. 머리 비싸게 주고 했는데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즘 머리에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. 배가 너무 많이 안나왔어요. 아쉽고 싶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멋지게 재미있어요 찍어먹는 거니까요 편집해 주세요 주사의 도마시가 강해져요 도마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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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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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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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